여러분, 제한시간 60초예요, 60초. 얼마나 할당을 잘하냐도 되게 중요해요. 다 여유롭습니다. 그냥 계속. 우리 심판관님들 냉정하게 진짜 마음속으로 잘 세어주세요. 이번에는 걸그룹의 윗먹을 일으키기. 60초 동안 누가 가장 많이 하는지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계속 유지하면 이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끝에서부터 배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러블리즈 몇 개? 19개. 19개. 우주소년은? 17개. 여자친구 팀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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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브랜드 마흔 3개. 마흔 3개? 대박이다. 그리고. 미키, 미키. 27개까지 하다가. 옆에 보고. 안 한대요. 포기했습니다. 왜? 옆에가 몇 개 냈길래 시작. 우리 아이들. 아이들. 1초에 하나씩. 60개. 60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졸, 넷. 한. bank $50. 마지막이. 다섯 influencers assessment 이걸 소개할수 있습니다. Here we go! 도연이도 못하는 게 아닌데 도연이 20개 할 때 이미 40몇이야. 우와. 그러니까 도요리가 포기하더라고.